Hello, Welcome to C.Juni마피요국 Okay, cut! 저는 NCT DREAM의 해찬 드림의 런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멤버들의 TMI를 밝혀볼까 합니다 Let's go! Who a NCT DREAM can cook? 하나 둘 셋 해찬! 그래, 해찬 Who a NCT DREAM has a hidden talent? 지성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많으시면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성이가 두꺼운 목소리로 차분하게 노래 부를 때 엄청 듣기 좋습니다. 그게 지성이 가진 재능이라 생각합니다. 1, 2, 3, 런쥔! 와 진짜 이건 거짓말이야. 매니저 형 데리고 와? 아니지 마크 형이 존재하네. What is NCT Dream's favorite food? 대게, 대게, 대게. 아니야, 대게를 많이 먹진 않잖아. 많이 먹진 않잖아. 나는 삼겹살, 라면, 항전살, 예세계 뽑기. 좋다, 완벽해. Who in NCT Dream has piercings? 아무도, 먹습니다. 우리 NCT 7 Dream에서는 몸에 약간 이런 구멍 인사를 하는 거 없어요. 다 항상 가짜예요. 맞아요, 저희는 다 가짜입니다. What kind of clothes does NCT Dream buy? 편한 거. 색깔 다양하게는 저고요.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솔직히 멤버들이 각자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편하면.. 편하면.. 가죽 자켓. 에다가 털, 모자. 요즘 그거 안 써요. 설마 또 여름이어서 덥다고 안 써요. 저는 버킷 헷을 거의 매일 쓰고요. 그리고 바지는 뭐 편하게 좀 늘어나는.. 뭐 스키닛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편한 옷을 위주로 입습니다. 맞습니다. 지니 씨는요? 저는 약간 좀 깔끔한 옷들을 좋아해가지고 색깔을 좀 맞춰서 입는 편입니다. What is NCT Dream's favorite sport? 말싸움 좋아합니다. 맞아요. 입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말싸움? 베개싸움? 뭐 이런. 그런. 그런.. 응. Does NCT Dream enjoy spicy food? 잘 먹는 멤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멤버가 있긴 한데 솔직히 저희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대체적으로 잘 매운 걸 먹고. Can NCT Dream play any instrument? 많지. 근데 뭐 많은데.. 뭐 마크 형, 기타, 피아노, 뭐 첼로. 뭐 피아노? 저도 뭐.. 나는 잘 많이 하게 돼요. 너? 너 피아노밖에 못 하잖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드럭 쪽으로. 아.. 바이올린 한다고? 박스가 악기라면 뭐.. 지성이, 제노, 제민이, 저 마크 형. 이런 것도 했었고. 뭐 할 줄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했었고. 뭐 할 줄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의 TM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CT Dream을 더 알고 싶다면 팬숍에 SNS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우리 다시 또 만나요. 팬숍 패밀리! 팬숍에 SNS,